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국악당 흥겨운 극장에서 국악아동극 백장이와 바이올린이 4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공연됩니다. 친근한 동화를 소재로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번 공연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 장단, 꼭두각시 누름, 그림자극 등 전통연의를 뮤지컬 형식으로 녹여내 우리의 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